어디 사냐면요. 제가 여기 지금 집 앞인데 제 집은 여기에요. 안녕하세요. 부대기라니. 사람들이 못됐어. 쌍문동 야쿠터에서 포카리 세트 나옵니다. 무시하지 마세요. 그 냉장고가 얼마나 유용한지 모르시죠? 여름에 냉장고 문 열어놓으면 에어컨 틀러 나옵니다. 아이씨. 존나 심심하네. 아이씨. 안녕하세요. 네. 네. 다음 3미리. 다음 3미리. 그런 말 하지 마시죠. 여기는 성역이라서. 성역이라서 저희 좀 그렇게 해야 돼요. 깔끔하게 살아야 돼요. 깔끔하게. 저는 제가 이걸 직접 만든 스파이더맨입니다. 저세기 천혜입니다. 저 파란 닭집은 천혜입니다. 저 파란 닭집은 천혜입니다. 아이씨. 욕만 하실거면. 저한테 그냥 카톡으로 하세요. 저분은 이제부터. 방송인이 되기 때문에. 조심하셔야죠. 저는 항상. 예? 그러시면 안 돼요. 전부. 진짜. 눈물이 나잖아요. 아이씨. 아이씨. 저기. 저기. 노엘님. 어디쯤 오셨나요? 저 어디쯤 오셨는지 살짝 언지를 주시면 제가. 그. 그래도.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겠죠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OP. 그러면 Carbon sword. 그는 제 방송에서 계속. 또 그러실게. 저. 그거. 그러면 안 돼요. 저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 옆자리는 아무도 없습니다. 그리고 포카리 스웨트가 있구요. 그리고 제 모자구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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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날씨가 정말 좋죠 저희 이런걸로 도배하시지 마십쇼 이분들 아주 이분들 아주 못되셨네 못되셨어 못되셨어 될까 그러면 곧 올거 같으니까 다음에 봐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